이번 동영상에서는 AWS SDK for PHP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예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제는 GitHub 쪽에서 공유되어 있는 예제인데요. 예제를 사용해서 실제로 PHP를 이용해서 아마존 웹서비스를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게 무엇을 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예제는 DynamoDB라고 하는 AWS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NoSQL 서비스고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역할인데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다르게 키와 밸류라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생활코딩에 있는 수업을 참조하시고요. 여기 있는 이 SDK, PHP 코드들을 이용하면 이 밑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Require하고서 Auto Loading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존 AWS SDK를 여러분의 PHP 코드로 로드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존에서 만든 코드를 여러분 걸로 가져오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들을 밑에 부분을 통해서 코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이 DynamoDB에다가 포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을 해볼 겁니다. 우선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를 한 다음에요. 복사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노 그리고 DynamoDB.php라고 하고요. 방금 보셨던 그 내용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죠? 그럼 이걸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 이거 그대로 실행시키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인증 절차가 빠져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증은 여기 보시면 DynamoClientFactory라고 되어 있는 것 안에 배열로 Key, Secret, Region 이렇게 세 가지의 값들을 인작값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작값에 의해서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지고 이 클라이언트에 있는 API를 제어하는 것을 통해서 테이블을 생성한다거나 어떤 데이터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Key, Secret, Region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어떻게 가져오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AWS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내 계정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안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 나올 겁니다. 제 걸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그림으로 대신을 합니다. Access Credentials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나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에 보면 Access Key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Access Key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SDK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아마존 웹서비스에 접근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이메일이나 패스워드를 SDK에서 사용하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스 코드가 누출될 수도 있고 또 누출됐을 경우에 그것들을 폐기하는 것들이 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Access Key라는 것을 별도로 제공을 해서 바로 이 Access Key를 통해서 이 SDK를 SDK에 인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Your Access Key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Access Key I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일종의 ID고요. 그리고 여기에 Secret Key Access Key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거 Show를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이 뜨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이 일종의 비밀번호입니다. 여기 있는 정보들은 절대로 유출되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키가 없다면 Create a New Access Key를 해서 새로운 Access Key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요. 이미 발급받은 키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이 옆에 있는 Make in Active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시면 그 Access Key가 삭제되면서 그 Access Key로는 아마존 웹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카피해서 코디에다가 붙여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Your AWS Access Key에다가 여기 있는 Access Key ID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고요. 전체 키를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Secret Access Key에 있는 이 Show를 클릭해서 여기 적혀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카피해서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리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이거는 뭐냐면 US West 2라고 하는 것에 해당될 리존입니다. 아마 오리건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리건주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 있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대단히 느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한국에 데이터 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 도쿄가 제일 빠릅니다. 가깝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도쿄라고 적으면 되는데 도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AP 언더바 노스웨스트 언더바 원이라고 되어 있죠. AP는 아시아 페스픽 이런 거겠죠. 아시아라는 뜻이고 노스 이스트는 북쪽 동쪽의 북쪽의 아시아라고 하는 뜻이겠죠. 마이너스 1은 언더바 1은 도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을 카피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저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다이나모 DB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할 때 여기 있는 시크릿 아이디와 키를 이용해서 도쿄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다가 테이블을 포스트라고 한 이름을 가진 테이블을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PHP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PHP라고 적고요. 그리고 다이나모 DB.php라고 하게 되면 웹을 통해서 접속하지 않고도 저 PHP로 만들어진 로직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엔터를 땅 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뜨면 성공적으로 다이나모 DB 안에 포스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성이 된 겁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AWS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가서 이 중에서 다이나모 DB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리존을 도쿄로 지정을 하고 보면 포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테이블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테이블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Explorer 테이블을 클릭하시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지만 현재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예제를 인증해서 거기에다가 다이나모 DB에다가 포스트.포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스 코드를 좀 살펴보면 우선 require-bender-auto.php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SDK를 오토로딩을 하는 거죠. SDK를 로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런 로직들을 사용하겠다는 뜻이고 다이나모 DB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다이나모 DB라고 하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서비스를 제어하기 위한 클라이언트를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이 맥락에서 여러분의 PHP가 일종의 클라이언트가 돼서 다이나모 DB 서버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팩토리에다가 인자로 어레이를 주는데 key-secret-region 이 세 가지 값을 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굳이 또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포스트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 것인데 클라이언트 이 클라이언트는 위에서 우리가 다이나모 DB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만든 클라이언트죠.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API 중에 create-table이라는 API가 있고요. 그 테이블에다가 인자로 테이블의 이름으로는 post 그리고 스키마로는 여기 적혀있는 것들을 쭉 전달을 하게 되면 이 post라고 하는 이름의 테이블이 생기는데 그 테이블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테이블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클라이언트 wait-until이라고 해서 table-exist 라는 인자를 준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post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되면 그 테이블이 post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성이 끝날 때까지 php의 동작이 멈춰져서 가만히 대기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테이블이 생성이 끝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echo의 echo가 실행이 되면서 테이블이 생성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제를 알아봤고요. 이 sdk를 사용할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우선 오토로딩을 해야 됩니다. 즉, sdk를 여러분의 php 코드로 불러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때 사용되는 코드가 이거라는 것을 예제를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dk가 어떠한 api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것은 php sdk2라고 하는 버전입니다. 두 번째 버전인데요. 이건 아직 문서화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문서가 있긴 하지만 이 문서가 큰 도움은 되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이 문서는 점점 더 풍부해질 거고 여러분들은 이 문서를 통해서 이 어떠한 기능성들을 각각의 sdk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